OKU 야채 탈수기 구매문의 1533-5930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. 신바람 농산물 협력업체 판매상품 OKU 야채 탈수기 판매합니다. OKU 야채 탈수기입니다. 돌리기만 하면 야채 물기가 제거됩니다. 야채 과일 등을 간편하게 세척할 수 있어요. OKU 샐러드 야채 스피너 사용 방법입니다. 야채 씻어서 돌리면 물기가 흐르지 않아서 편리합니다. 빙글빙글 돌려서 물기를 싹 제거해주는 야채 세척볼 탈탈탈 야채 탈수기 제품 사이즈입니다. 제품 인증서입니다. OKU 야채 탈수기 제품 정보입니다. 판매가격 19,000원 배송비 3,000원 추가 2개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OKU 야채 탈수기 판매합니다. 구매문에 1533-5930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빌리지 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.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시골집넷에서 확인하세요. 신바람 tv 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.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신바람 농산물 뒷거래 밴드 www.http.co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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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ww.http.com